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제가 주식은 원리가 중요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순매수 그리고 매수 매도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파는 신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매수와 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는 것과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순매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매도율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매수라고 하면 흔히 세력이라고 봤을 때 세 가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얘기할 때 개인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개인 외국인 기관에 대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흔히들 순매수이기 때문에 0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뒤에 나오는 이제 기타법인과 내외국인을 다 더하고 빼야지만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자 우선 상단에 있는 20181 빼기 18179 빼기 2412를 하면 자 마이너스 409가 됩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을 다 합쳐도 마이너스 409고요. 뒤에 있는 기타법인과 내외국인을 더해보고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608 빼기 199 자 그러면 0이 되죠. 순매수는 반드시 0이 되어줘야겠죠. 더하기 빼기를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0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관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앞에 넣는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투신 기타금료 은행 연기금 상호펀드 국가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한번 계산해 보면 6713 빼기 1898 더하기 1013 빼기 4 더하기 487 빼기 8598 빼기 124는 2411이 순매도가 됐는데 자 그것이 바로 기관의 총합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수 안에는 금액과 수량으로 같이 알아볼 수 있는데요. 단위는 100만원 단위여 단주 한마디로 한주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거기에서 순매수 말고 매수를 눌러보면 오늘 총 들어왔던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매도를 눌러보면 오늘 매도한 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도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지만 매도율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순매수가 10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안의 계산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매수가 100이었고 거기에 매도가 90이었다면 순매수는 10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도율은 플러스 90%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매수가 10에 들어왔을 때 매도가 0이라면 순매수는 10이 됩니다. 앞서 봤던 100에서 90을 뺀 것도 10이었죠. 하지만 밑에 부분은 매도율은 0이 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 결국에는 밑에 거는 10개를 사는 동안 아무도 팔지 않았다는 얘기고 위에 거는 100개를 사는 동안 90은 팔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기간이라는 것이 단일 객체가 아니고요. 외국인도 단일 객체가 아니고 개인도 단일 객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주식은 흔히 우리가 대중심리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창구 안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중들의 심리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사는 동안 평균적으로 8명이 팔았다면 매도율 자체가 높게 나타나지만 10명이 사는 동안 아무도 팔지 않았다면 아 지금 자리는 상당한 매수 국면에 해당하는 매수 강세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기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기간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매수가 100이었고 매도가 0이었다. 그러면 그 많은 NH투자증권 또는 유한타, 삼성 대신 이런 증권사 투자 창구들이 다 매수를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순매수 비율이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매도율이 낮을수록 그만큼에 대해서 순매수에 대한 매수 강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전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는 방법인데 자 그림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작년 7월달, 2020년 7월달에 주가가 한번 신고가를 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보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박수권을 룰파했던 것이 바로 11월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월달에 고가 96,800까지 올라왔던 자리가 보이는데요. 이 세 군데 모두 공통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되는 지점이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어디를 고점이라고 생각했을까도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던 1월 8일날 외국인들은 121만 3,259를 매수를 했다면 매도는 61만 4,495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율은 50.3%가 되고요. 자 그 밑에 외국인들은 49만 3,320을 매수를 했는데 11월 5일날 매도한 것은 7만 5,975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매도율을 구해보면 15.4가 매도율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7월 28일날 121만 1,950을 매수를 했는데요. 거기에 매도는 29만 1,121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율은 24%가 됩니다. 자 한번 맨 밑에 가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9만 1,121에서 나누기 121만 1,950을 하면 24%가 됩니다. 맨 위에 거 마찬가지로 61만 4,495 나누기 121만 3,259를 하면 매도율은 50.3%가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모두 다 많은 매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극적인 매수를 했던 것은 11월 5일이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7월 28일날 매수가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신에 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10명이 매수를 할 때 5명은 매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차이에서 주가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결국에는 여기에서 박수권의 신고가를 갈 때 여기에서 24%만 매도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15.4%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를 매도율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번에 박수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대중심기가 작용했다고 봐야 되죠. 대신 중요한 것은 9만 6,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언론에서는 호들깔고 떨면서 우리 개인 투자들한테 삼성전자를 사라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다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2명 중에 1명은 지금 팔고 있었던 자리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7월달과 11월달과 1월달 여기에서 매도가 제일 높은 자리는 9만 6,800원인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는 자리죠.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더라도 매도율 자체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분들은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율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지만 우리가 고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함께 또 시장에 대해서 주식의 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